영상은 동해와 강원도 정석가수리마을 1편 정선동강가수리마을편이 이어 1편 동해 첫대바위와 출렁다리를 영상을 이어봅니다. 1편 가수리마을 아름다운 자무 동강길을 보셨다면 1편 동해 첫대바위 출렁다리편 항상 지금 출발하시죠. 분해변 내부에는 주차장이 많이 없고요. 외부에 주차장이 있어 주차시키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추암해변 입구에 들어오시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날 주차공간이 없다고 돌아와서 외부에 주차시키고 들어왔습니다. 공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추암조각공원은 전국 최고의 해돋이 추암톱대바위와 연계된 다양한 조각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출렁다리 해안산책로 찻배바위 조각공원 강화왕장 같습니다. 축출렁다리 해안산책로 척배바위 조각공원 관광학만 detain 해안정 넘파대에 계십니다 추어 토스테이예요 해안정 넘파대에 계십니다 추어 토스테이예요 해안정 넘파대 형성과 지기적인 가치 남편에는 하천과 파랑이 이렇게 온간된 고래에서 지척대 바이와 같은 남색 지척대 바이예요 해안정 넘파대 지척대 바이예요 지척대 바이예요 지척대 바이예요 지척대 바이예요 지척대 바이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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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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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까진 오전 9시에서 8시 까지라고 합니다. 이곳은 출렁다리 보구요 해안 산책로 돌아보시고 한바퀴 돌아보시면 바로 아래 주암조각공원이 있는데요 산책하고 다보기 좋은 곳이더라구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3편 정선아리낭시장 내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양하고 새로운 방송 리차드 김우진 방송 오늘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3편 정선아리낭시장 내구 큰 명모습 영상 준비되는대로 레츠고 디렛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